새만금과 경북 포항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완공이 요원합니다. 특히 미원 구간의 대부분이 전북에 속해 있는데요.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전북 구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4년 전 전북과 경북 자치단체장들이 옛 백제와 신라를 연결한 라제 통문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2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처음으로 구상안이 포함된 이후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동서 하업 마을이 없어지도록 이번에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동서고속도로 건설은 여전히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동서도로 양 끝 구간의 경우만 현재 운영 중이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사업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대구 구간은 사업 시행이 확정됐지만 일반 사업으로 분류된 무주, 성주 구간은 뒷순위로 밀려 언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전북에서 요구하는 전주, 무주 구간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지금처럼 익산 장수 도로로 우회할 수 있는 데다 교통량 부족과 높은 공사비로 경제성이 낮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호남과 영남 교류의 상징인 동서고속도로를 이대로 반쪽 자리로 남겨둘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